잘하는 거 같지 않은데 옆에서 보니까 전방 압박 품이라 가지고 탈 압박 한 번만 하면 계속 공간 날 거에요 아마 다크요? 아 이쿠이쿠 지금 이쿠 아니 그 뭐지? 다크는 저기 근데 센터팩 둘 있는 게 좋긴 한데 지금 공이가 아마 킬러조 그분이면은 공 좀 끄니깐 바로바로 뺏어버리면 돼 양민이 그냥 막 그 저기 홍초랑 저기 뭐냐 그 홍초가 지금 마이크가 안되니까 영준이가 좀 위치 보면서 그 압박 조절하라 둘 다 또 달려들다가 공간탈 일단은 내가 계속 몰아볼게 한번 따먹을 수 있게 처음 쫄깨주면은 그 담부터 막 롱골만 파이팅 저는 반응 괜찮은 거 같아요 그 중간에 그 중간에 그 중간에 그분이 잘하는 거 같아요 그 중간에 그리고 인터셉션 오이 아따 3번에 쇼핑이 들어있어 그 대퍼를 찾았다. 그 좌측을 쳐다보았다 아 뭐야 내가 봤는줄 알았어 파란색 누구? 더 뛰어? 이것을 더 뛰어? 다리 잘 서 도전하라. 나에게 더 뛰어? 나에게 더 뛰어라. 나에게 더 뛰어? 나에게 더 뛰어? 나에게 더 뛰어? 나에게 더 뛰어? 그 타클 후에 그 타클 후에 그 타클이 될 것 같네요 소리가 오 씨 뚫렸어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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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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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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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 발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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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발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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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상호 이 알발 효과 발클리 확실한거 다음은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공격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이 공격의 장점이 될 것이다 저의 정확한 크로스와 홍초의 그 면밀한 움직임 저의 정확한 크로스와 홍초의 그 면밀한 움직임 저도 클라스가 있죠 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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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까비 나이스 나네 라인 좀 내리고 있으면 괜찮을거야 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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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기회를 만들고 저의 공격도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공격도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만들고 칼르베이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뇌의 상승에 들어갑니다 다현아 두피가 더 좋은 기회를 만들고 뇌의 상승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이스 앞에서 측면, 측면도 있던데 안 되면 뒤에 안되면 뒤에 저 킴 좋은 포지션이야, 아주 잘 작업했고 지금 꽤 위험한 포지션이야 나이스 브라운 잘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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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위험한 위치입니다 누구시죠? 라울 라울 빨리 수비해 수비 들어가 빨리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키퍼 없는데 쳐야지 키퍼 있는데 쳐면 어떡해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공차 한 번 어휴를 더 끌고 저 뒤로 재킹 보던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리아홍으로 줘 나왔던 키퍼 그 같은 경우를 지키는 것 같네요 대안이 나이스 그런데 대안이 나이스 제안이 나이스 나이스 주 일단 It is 대안을лей고 oxide 나이스 다섯 바울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 내, 내. 나이스. 그의 목적을 지켜봐요. 그리고 그의 공격을 지켜봐요. 나이스. 래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나이스? 아,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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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격을 잘 못할 것이다. 이 공격을 잘 못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공격을 못할 것이다. 이 공격을 잘 못할 것이다. 공격이 잘 못할 것이다. 공격을 잘 못할 것이다. 공격을 잘 못할 것이다, 공격이 잘 못했어. 공격이 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공격을 위해 3분이다. 나이스! 아이고 아니다 걸렸다 홍초생양? 아빠? 아 나이스 나이스 한 번 더 바로 아이고 됐어? 아니 미미야 미미야 괜찮아 괜찮아 아 미미 있구나 아 미미야 저기서 키패스 못하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 아 개컴 패스미스 C가 진짜 개그평 아 11사니 11사 아 진짜 너무한데 진짜 아 진짜 내가 받으러 가죠? 중앙에 넣기 힘들면은 아니 또한이 형도 16이네요 수아 어? 에이 나는 저기 뭐냐 옷이 하나 했잖아 하으 supervision 우수팀 공에 넣어야 되겠구나 자 화이팅 차갑니다 팁 kidneys 정chi 그리고 2 안에서 열고 Uh 그는 큰 경험이야 패스는 딸뚱이 차야겠네 그는 조금의 위험에 올라가고 조금의 위험이 올라가고 이제는 더욱 위험해 그는 더욱 위험해 그는 더욱 위험해 아, 잘했다 아, 잘했다 아, 넓게 불려야지 완벽 공사렛 오, 들었다 좋어! 나이스 보슥이! 겨우! 인물의 공격은 좀 힘들어! 연장에서 뺏기는 수 있었죠! 하지만 보슥이 훌륭한 거야. 그럼 도 dad이 못받 같아서 이 치은 뒤에서 뒤작을 수 있었는데 좋아요! 보슥이 dias 붙고 갈라. 2-0 켄은 순간만에 가질 수 있었어. 가즈, 보들. 여유로운 하나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쐐지, 민희 형은 따로 입어드렸습니다. 아깝다. 여기가 김입니다. 잘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renda는 정말로 잘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탑! 탑! 공사렛! 도움말! 이제가 도움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승부가 그 결과물을 뵙고 저도 생각에 따라UB 알고 있는 아람 타이지를 보고 이 촬영 중인 성전자의 한 발표였습니다 그 경기를 먼저 보여줬어요 타로 팀에게 공권을 주겠다고 그들이 그 결과물을 갖게 되었고 또한 부대가 그런지를 알아놔 여기 있는 팀은 곁찼다 하지만 왼쪽 팀은 여기가 흔들려져서 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네, 게임스맨이 좀 일어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이 팀을 못끼려야 할 것 같다 이 게임의 경쟁력이 특징한 느낌으로 그 팀의 경쟁력이 특징인 것 같다 그냥 흔들려 흔들려진 것 같다 너희들에게 흔들려진 것 같다 그들은 흔들려진 것 같다 크리스피어 2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90분만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가 남아있습니다 1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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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아니 영진아 아니 저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따아 영진이 저 새끼 안 듣고 있구만 안 듣고 있네 아 안 들어왔어요 아니 들어왔는데 안 듣고 있어 헤드폰 꺼졌어 헤드폰 꺼졌어 응 잘 맞은 잘 맞은 잘 맞은 잘 맞은 잘 맞은 킴 이건 잘 맞은 거였네 아니 근데 잘하네 우리 시즌 때는 아니 우리 시즌 때는 이렇게 압박 안 했어 날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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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다 날씨 됐다 날씨 됐다 날씨 됐다 날씨 됐다 날씨 됐다 날씨? 배우고лар 지금 장생한 팀이 날씨 구경 압박 날씨 다가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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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아깝네 나이스 나이스 이제 트럭을 공부할게요 아직 20분 정도 그 골을 그 골고라 굿! 고령꽃 넣으나? 고령꽃 넣으나? 아아악! 빨라! 아아악! 뻥뻥하지 안전빵 아, 빨라! 오랫뱅을 잃어버리는 중 골을 sections, 골을에서 죽였어 어, 나이스!! 자, 훌륭한 정전! 지금 한 연след이 있네 왼쪽으로 그 율력이 약하게 그렇지 그렇지 아 몇 달이 좋았는데 지금 홍초 지금 약간 너무 좋은 찬스 바깥 판대 밑에 길게 안개 아 무라에스 아 무라에스 아 무라에스 잘하는거지 빨리 감기 빨리 감기 빨리 감기 빨리 감기 빨리 감기 빨리 감기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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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카드 울릴까 팝포스트를 올려줄 수 있니? 네 아까처럼 올려드릴게요 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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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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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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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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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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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팀의 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셰프젠코 아이고, 안 말해 아, 제안이. 좋습니다. 좋은挑戦이야. 저게 나쁜 경험이 없지. 나쁜 경험이 없지. 좋은 파트 항상 골키러가 골키러가 아주 간단한 골키러가 이 게임에 아무것도 간단한 게 골키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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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좋은 상태를 통해 시간을 끌고 그래, 잘 됐어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빨간색 보석이 줄게 존사레스 를 좀 더 멈추게 해 간식 그 사람은 프리미엄 그레고림 센터팩 두 분 올라가세요 여기 여기 빨리 저희 카톡으로 홍쳐 피키라 그래 센터팩의 기회를 홍아 피해 홍아 피해 저기 안 들리잖아 지금 여기서 영진이 내가 때려야지 아 아 광철이 형 까비 아 다 올라가야 내가 내가 뒤에 처질 테니까 다 올라가 저 AI가 왜 있어요 암령도 올라가요 뒤로 왔다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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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팩이 올라가면은 풀백들은 수비해야지 압승했네 2개입니다 오케이 클린시트 2개 그러기 어 어시는 셰어밖에 없네 왜 하나밖에 없지 아 내가 어시가 안됐구나 내게 아 개옥 개옥으로 하네 이거 어 어시 하이킥이 얼마나 있다고 야 니꺼 스탯에 크로스 페일이야 아 아 아 이게 컴퓨터가 제 크로스 그 기막힌 거를 일단 못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기고 있대 어 크로스 해갖고 땅으로 떨어지면 홍초가 잡아서 잡아서 눌렀고 에헤이 형님 이게 딱 딱 봐도 딱 했잖아 지금 미꾸라지를 끄고 미꾸라지를 끄고 미꾸라지를 12개 정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낚시를 다 해준 거 아니야 다 글로 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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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cked 자 업 play 시작 지민